FOUR FRIENDS HAVE FUN 4명의 친구들은 즐거운 시간에 붙습니다 그래서 FRIEND 뜻이 뭐예요? 친구들 친구 S 왜 붙었어요? 여러 명입니다 OK 이런 뜻 해주려고 Have fun의 뜻은 뭘까요? 그렇죠 뭐였더라 FOUR FRIENDS가 HAVE FUN 한다 계속해서 FRIENDS SIT WITH HER FAMILY OK FRIENDS SIT WITH HER FAMILY OK 그래서 얘가 못했어요 A 얘는 E 얘는 WE WITH WITH 불쌍 에 불쌍 Е E E E Ok 그래서 FRIENDS SIT WITH HER FAMILY 뭔 소리에요 프랭은 받는다 그녀의 가족들과 알죠 그래서 뭐였더라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프랭 프랭 웨어스 파이어 헷 프랭 웨어스 파이어 헷 오케이 그래서 E 다 합쳐서 웨어스 다 합쳐서 웨어스 다음 A 합쳐서 파이어 파이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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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A 겠냐 I가 게다가 A 소리를 내 아 그럼 A 오케이 그래서 프랭 웨어스 어 파이어 헷 프랭 웨어스 어 파이어 헷 뭔 소리에요 프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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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음 씁니다 씁니다 하나에 둘 모자를 오케이 소방관 모자를 얘기하는 거야 파이어 헷 웨어는 몸에 착용한다 입는다 쓴다 뭐 이렇지 안경이면 쓰는 거고 모자면 쓰는 거고 바지면 입는 거겠지 오케이 오케이 뭐였더라 프랭크 웨어스 어 파이어 헷 프랭크 웨어스 어 파이어 헷 오케이 그럼 프레드 플레이스 위드 어 플러그 오케이 프레드 플레이스 프레드 플레이스 프레드 플레이스가 될 거 아니야 상 오케이 그래서 프레드 플레이스 위드 어 플러그 프레드 플레이스 위드 어 플러그 오케이 뭐라고 얘 아 플레이스 오케이 뭔 소리에요 프레드는 돈다 하나의 개구리가 한 그렇죠 오케이 뭐였더라 프레드 플레이스 위드 어 플러그 플레이스 라니까 프레드 플레이스 프레드 플레이스 위드 어 플러그 프레드 플레이스 위드 어 플러그 오케이 그다음 Fredo Flies Flies or Plane Plane Fredo Flies or Plane Fredo Flies or Plane Fredo Flies a Plane 오케이 이래서 에 해도 되고 이 해도 되고요 그 다음 o e i 다음 서서 flies flies a plane plane plane이야 plane이야 a야 a야 a afraid of flies or plane a 뭔 소리야 프리도는 날린다 하나의 게임 afraid of flies a plane afraid of flies with a fly 뭐래 free the flies 뭐 뭐와 함께야 비행기와 함께 날아다니는다 free the flies 어 plane ok p 를 왜 f처럼 발음하나 p 는 plane plane ok 마스크 쓰고 수업 해야되는데 네 마스크 없어 아 맞아 마스크 응 어 어 태권도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거 같은데 어 마스크 없어 어 어 헐 너 이제 태권도 다 갔다 너 아 나 나 아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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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으 으 으 으 으 으 마스크가 없어서